이웃돕기 선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오늘 포항 문화 방송을 방문해 포항시 공무원들과 함께 모은 성금 391만 원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습니다. 울진군 울진읍 울진문화원 바다소리 노래교실 회원 1동 100만 원, 포항시 중앙동 통장협의회 회원 1동 50만 원, 울진군 금강속면 소광 2리 주민 1동 40만 원, 포항시 환효동 사랑의교회 이두영 목사 3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정림 1리 동민 1동, 기성면 태원종합중기 김영애 대표, 매화면 기양 2리 주민 1동, 매화면 기양 3리 주민 1동 각각 3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사단법인 지역개발연구원 임직원 1동 30만 원, 경주시 안강읍 안강비화 로타리클럽 이영주 회장 및 회원 1동, 울진군 매화면 길곡리 주민 1동, 경주시 한림9개 봉사회 회장 및 회원 1동 각각 20만 원, 울진군 금강속면 쌍전 1리 주민 1동 14만 원, 울진군 북면 김옥자 씨 11만 9천여 원, 포항시 환회동 환효자율방범대 대원 1동, 울진군 매화면 황춘섭 씨 각각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후정사리, 전중한 이장, 주민 1동, 울진군 북면 주식회사 3명 각각 10만 원, 경주시 동천동 경주고등학교 최혜진, 최혜찬 형제 9만 3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문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레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